와 니네 뭐야 니네 뭐야 왜 여기 있는 거야 어? 어 대박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와 니네 친구냐 부부냐 아 예쁘게 생겼네 빡빡빡 빡빡빡 어 그거 올라가면 안 되는데 더운데 얼른 들어가 밑에 물고기 많아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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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로 오지 말고 이 멍친구들아 밑에 먹을 거 많다니까 아이고 바보탱이들 이거 오리 맞죠 어 근데 어떻게 사람을 겁을 안 내지 아 자꾸 저 옆으로 자꾸 오는데요 먹을 거 없는데 아 노래한다 노래한다 아 대박 아 뭐라고 하는 거야 하나도 모르겠네 얼른 물속으로 들어가 오케오케 지금 한강에 자라 새끼가 많거든요 아 물고기 입질이 아닌데 아 고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잡히기는 잡히기는 잡혔는데 치지를 않아요 아 자라 새끼 바늘 빼기 힘든데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잠깐 핸드폰을 내려놓고 걷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라 새끼 큰일 났네 이거 바늘 줄을 잘라야지 뽑혀요 으아 대박 으아 대박 으아 가지마 가지마 가만 있어봐 으아 씨 요즘 한강에 자라가 너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아 짜증나 고기는 다 어디 간거야 으아 으아 일단 하나를 한번 뽑아보고 안 뽑히면 줄을 잘라 버리도록 할게요 에 줄을 잘라서 그냥 놔줬습니다 어째어째 뭐 잘 살겠죠 아 젠장아